아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? 고구마가 맛있었어요. 아니에요. 진짜 맛있어요. 저기 천천히 드세요. 제가 좀 빨리 먹었나요? 저기 어? 야 이거 사 먹는 거란 정말 비유가 안되네요. 감사합니다. 여기 정말 좋죠? 레지던트 할 때 아 그때 정말 힘들고 서럽고 그렇거든요. 그럴 땐 여기 혼자 와서 실컷 욕도 하고 하재원도 하고 그러다 보면 속이 좀 풀리곤 했어요. 특별한 곳이네요. 그렇죠. 특별한 곳이죠. 저한테도 특별한 곳이에요. 네? 아 여기 가요? 네. 전에 여기서 온 적이 있어요. 저 이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내세요. 힘내세요. 아니 여기서 우셨다고요? 어 언제요? 우리 은미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. 그때 여기 와서 한참씩 울곤 했어요. 그때 여기 와서 한참씩 울곤 했어요.